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공간에 와봤어요 여기는 부천입니다 아니 웬 갑자기 부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신세계 자주에서 부천 시청점을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가 좀 특별한 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저도 와봤어요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기존의 자주 매장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는 자주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웰리스 패션을 아우르는 토탈 브랜드가 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번 매장은 디자인이나 존 같은 것도 싹 바뀌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픈한 매장이라서 지금 행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겨울옷이랑 화장품 같은 것도 구매를 할 겸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쇼핑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옷부터 한번 봐야겠죠 여기 바로 앞에 옷이 쭉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캡슐 옷장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기본적인 아이템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잘 나온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도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니트입니다 요즘에 이런 하프집업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근데 이 하프집업이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 제가 찾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어요 심지어 가격도 너무너무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온 김에 하나 사갈까 싶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컬러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런 브라운은 특히 웜톤인 분틀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아이보리 컬러 집업이랑 같이 매치하면 훨씬 따뜻하게 잘 입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기본 니트도 있네요 이런 겨울 기본 니트 하나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자주에서 메리노홀 니트를 이렇게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본 니트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자주에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웰리스 존입니다 이 매장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웰리스 존 때문이에요 이번에 자주에서 웰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론칭을 했어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 저도 오늘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와본 거기도 해요 요즘에 특히 환절기다 보니까 건조한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보습 영양 마스크팩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렇게 바르는 마스크팩도 있습니다 이거 성분 자체가 전부 다 자연 유래 성분들이라서 피부에 자극 없이 편안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화장품 쓸 때도 성분 굉장히 많이 따져보는 편인데 그런 거 꼼꼼하게 신경 쓴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마스크팩 제품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오픈 행사로 할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득템을 해놓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주스잇이라고 하는 라인이 또 있습니다 뭔가 톡톡 튀는 컬러라서 딱 눈에 띄죠 여기 보시면 애플 비트 캐럿 추출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마 이걸 통해서 뭔가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이게 생활 주스 같은 그런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쓸 때도 그런 향 같은 게 나서 상쾌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보면 패드 종류도 세 가지나 나와요 저는 요즘에 이런 패드들 종류별로 써 보는데 재미가 들렸거든요 평소에 수분 관리 같은 거 할 때 팩 할 때 이런 걸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자주에서도 이게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특히 피지 각질 관리해주는 이 어성초 패드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하나 사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자주에서 웰리스 라인을 론칭을 하면서 이렇게 키트도 만들었더라고요 이 키트는 펜셜 라인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마스크팩이라든지 패드, 폼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독특하게 생겼죠 뭔가 우유팩 같기도 한데 이게 비누들을 모아 놓은 그런 키트예요 요즘에는 포장 용기가 없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누가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혹시 성분 좋은 비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자주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기획 세트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퓨어 바스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너무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찻잎인가 싶잖아요 근데 이게 찻잎이 아니라 입욕제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점점 날씨가 추워질 때는 좀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몸 담그면서 스트레스 푸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평소에 목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이게 있더라고요 퓨어 바스티가 이거는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알갱이 같은 게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라벤더인데 마치 라벤더 티백처럼 실제로 티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따뜻한 물에 이렇게 탁 담그면은 차가 우려나듯이 목욕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목욕할 때 목을 끝나고 나서 뒷처리가 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종종 있는데 이건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슬립웨어가 모여져 있는 공간입니다 자주 하면 또 슬립웨어잖아요 저도 갖고 있는 잠옷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주 제품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따뜻한 슬립웨어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디즈니랑 이번에 콜라보한 제품들도 있고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평소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 자주의 기본적인 파자마 종류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이런 플란넬 소재 같은 것도 많이들 입으시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자주 파자마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차이나 카라는 아니고 이렇게 카라가 있는 버전인데 여기에 아직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 조금 부드러운 느낌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피치 스킨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가을에 입기에 좋아요 여기도 또 옷이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이쪽은 패딩 종류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이번에 경량 패딩 찾고 계신 분들 많죠 요즘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좀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거 많이들 찾으시는데 이번에 자주 해서 경량 패딩 종류들도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끼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에 후드 집업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 편하게 잘 입을 수가 있고 아우터 안에 입는 용으로도 너무나 좋아요 이런 경량 패딩도 이번에 오픈 특가로 20%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혹시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언더웨어가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자주 언더웨어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요즘도 저는 굉장히 잘 입고 있거든요 따로도 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여기 나와서 보니까는 또 새로운 신상품들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컬러나 디자인이 시즌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혹시 궁금한 분들은 한번 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 겨울의 필수품 네이 네이 종류들이 여기에 이렇게 또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요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네이라고 하면은 그냥 밖에 입기는 좀 어렵고 자칫 잘못 입으면 촌스러울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자주에서 나온 발열 네이는 그냥 일반 티셔츠처럼 기본 이너웨어처럼 보이는 느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디자인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코트 메이드 인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재배되는 면화를 사용한 건데 친환경적이면서도 이거를 재배하는 아프리카 농가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지향하는 그런 소재라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가을 겨울 옷 필요했던 것들 싹 구매를 했어요 집에 가서 이거 한 번 또 뜯어봐야 되겠네요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제가 오늘 구매한 것 중에 몇 가지 꺼내놔 봤거든요 일단 이거는 제가 요즘에 아주 꽂혀 있던 스트라이프 니트예요 하프 집업 형태로 나와서 살짝 트렌디한 느낌도 나면서도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캡슐 옷장에 하나 정도 있으면 두루두루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이번 시즌에 자주에서 꼭 하나는 사려고 했던 잠옷 바지입니다 이것도 티셔츠 같은 거랑 같이 코디해서 입으면 따뜻하고 편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웰리스 제품들인데요 이것도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꺼내놔 봤거든요 짠 이렇게 하면 하아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벤더 향이네요 하아 향만 맡아도 벌써 힐링되는 느낌 이게 지금 딱 티백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를 그 목욕물 안에 찬물 우리듯이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편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주방 워시 바입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게 손이 촉촉한 맨손 설거지 바 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설거지 할 때 퐁퐁 같은 거 쓸 때 물론 고무장갑 사용할 때도 있지만 종종 맨손으로 자꾸 씻게 되더라고요 뭔가 뽀득뽀득한 느낌이 좋아서 근데 그럴 때 좀 손 피부가 손상되는 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 제품 쓰면 그런 걱정이 훨씬 적을 거 같아서 기대가 많이 돼요 이것도 뜯어서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이 자주 로고가 가운데에 딱 바뀌어 있네요 그리고 자주 웰리스 제품으로 이번에 할인을 받아서 구매한 생색 마스크가 있습니다 검정콩 제품인데요 이게 피부 보습 영향을 위한 거라서 딱 요즘 같은 환절기에 쓰기 좋을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마스크 시트처럼 생겼는데 뜯어서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촬영 끝나고 붙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꾸덕꾸덕한 제형으로 로션이 아주 가득 발려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보습이 엄청 잘 되겠다는 게 확 느껴져요 이렇게 생긴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주 부천 시청점에 방문을 해서 다양한 꿀템들 살펴보고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실제로 저는 자주를 평소에도 애용을 많이 해서 오늘 들고 간 가방도 사실 자주 제품이었어요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리빙 제품을 제외하고 패션이랑 웰리스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매장이라고 해서 가본 거였고요 실제로 제가 기존에 알던 자주랑 좀 많이 느낌이 달라진 거 같아서 신기하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자주 부천 시청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가세요 그리고 매장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온라인몰이 있습니다 자주 온라인몰에 들어가 보시면 웰리스 제품부터 시작해서 패션 제품들 오늘 소개한 것들 다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주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뮤직님들을 위한 혜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